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4.15 총선 이후에도 정말 목숨을 건 듯이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전규제시를 보면서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들어 했습니다.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유권자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호소는 큰 선거라는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당락을 발표하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끝에는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지적 자만심과 오만함, 그리고 태도의 경직성에 무척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거칠 줄 알았습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금표에 대해서도 정규제시는 입에 침을 튀길 정도로 부정선거 없다고 외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짝과 같은 정함철이라는 인물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정함철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구글에서 정함철 실행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 카페에 실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갑선거구 후보 예정자 정보공개자료의 정과 18범에 대한 소명자료, 서북청년당 구국결사대장입니다. 본인이 정과 18범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정과 18범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973년 1월생 상지영서대학 졸업입니다. 정과 18범에 대한 내용이 정과 기록으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소명서에는 정함철 주장들이 장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과가 많으면 국회의원 출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의 소명대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40대 말에 정과 18범까지 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정과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로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정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정함철 실행이라고 그렇게 구글에 그냥 키워드를 넣으면 가장 상단 1번에 아주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함철씨 스스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정규재와 정함철이 공동출이란 방송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보다 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한 분이 DCinside.com의 4.15 총선 정규재 정함철 부정선거 사기방송과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의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이트백님이라는 분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기 때문이고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저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방송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실수로 내보낸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그런 의도를 갖고 방송을 내보낸 것이니까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것이죠. 거짓을 의도로 갖고 벌떠지는 것이니까 파이트백님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간단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백님 주장입니다. 이틀 전에 정규재가 펜앤마이크 방송에 정함철을 초대해서 민경욱 부정선거 주장이 엉터리란 방송을 하였다. 정함철이 정규재랑 김진태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 자칭 선거 전문가라고 하고 목소리를 크게 이야기하니 둘 다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정 의견을 내야겠습니다. 제 의견은 정함철 씨를 정규재에게 소개한 인물은 춘천의 지역구로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전 의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김진태 전 의원이 정함철 씨를 정규재에게 소개했다. 김진태 의원이 정규재에게 소개한 것은 아마도 4.15 총선 이후에 억울하게 낙마한 사람들 후보들에게 선거 무효소송에 참여라고 독려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맞불로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정함철이 김진태 전 의원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고 두 사람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니까 알 수도 있겠죠. 김진태 씨가 정함철을 정규재에게 소개한 겁니다. 다음은 파이트백 씨의 주장입니다. 정함철이 직접 당일 인천연수구 선관위를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오늘 오전에 정함철이 만났다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회장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저의 이거는 방송에 나와서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실수가 아닌데 그냥 그 사실을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거짓을 유통시키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기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파이트백 씨는 정규재 방송에서 나온 주장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말하면서 거짓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재 방송에서 나온 정함철의 주장의 첫 번째입니다. 일장기 투표지의 문제는 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을 불러서 확인하고 잔녀 투표지수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사항인데 재금표장에서 문제를 삼아서 일부 무효포가 발생하였다. 이런 취지로 정함철 씨가 주장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정규재가 방송에서 확인했냐고 물으니까 확인했다고 그렇게 정함철 씨가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정규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펜앤마이크라는 그런 좋은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예요. 파이트백 씨가 말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을 부른 사실은 전혀 없다. 잔녀 투표지 가방에서 잔녀 투표지 숫자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개표장에서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와 유효표로 간주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개표로기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저의 의거는 거짓을 버젓이 사실로 포장해서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행동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을 전문가로 포장해서 자신의 방송에 초청해서 수없이 많은 바른 기회를 제공하는 전규재도 정상인이 취할 테너는 절대 아니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의로 부정선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엄해하고 그런 노력을 방해할 일은 악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고집불통을 부리냐 이 이야기예요. 사의로 총선 이후에는 그래도 정부가 좀 덜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6월 28일 날 재검표 이후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동대방네 그냥 외치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이야기예요. 사실이 알려지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파이트백 시간 무슨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분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두 번째 엉터리 주장입니다. 정규제 방송에 나온 정함철의 엉터리 주장 두 번째입니다. 일장기 투표제가 발생한 것은 투표장에서 아르바이트가 만년 도장의 분량이 난 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서서히 인형이 뭉개진 것으로 관리상의 부실로 발생한 것일 뿐이다. 파이트백 씨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연수구 선관위 선거개장에 따르면 당일 투표 관리관은 일장기 투표제를 본 적이 없었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장기 투표제 관련 아무런 문제제기나 개표록 특이사항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수구 성도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수가 1974명인데 투표장과 개표장에서 아무도 일장기 투표를 본 기억이 없다면 그 일장기 투표제 첫 여장은 어디서 나왔냐예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 첫 여장은 개표장이 없었던 거라니까. 개표장이 없었으면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4월 15일 총선 이후부터 인천지방법원의 투표함이 보존될 때까지 그 사이에 누군가 장난질을 한 겁니다. 이러면 불구하고 천대협 대법관이 투표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리면 그게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망고의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파이트백 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만년도장이 고장이나 서서히 도장에 뭉개져 보이게 되었다면 만년도장 외곽의 스프링으로 된 둥근 테두리가 찍힐 수가 없다. 인주나 스탬프를 외부에서 묻혀야 내부 일장기처럼 뭉개진 부분과 함께 둥근 테두리가 같이 찍히기 때문이다. 정규제 방송에 나온 정암철 주장의 세 번째 엉터리 주장입니다. 배축잎 투표제를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이 보았는데 녹색 부분이 1cm 정도 작고 반듯하게 수평으로 출력된 것을 보았고 이것을 아마 미디어워치TV에서 나가서 그렇게 또 주장했는 모양입니다. 어떠한 글자나 도장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암철이라는 인물이 미디어워치도 가서 이야기하고 조갑제TV도 같이 이야기하고 정규도의 TV도 펜앤마이크도 가서 이야기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세상을 진짜 제가 볼 때 혼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혼탁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주장을 왜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냐의 이야기죠. 파이트백 씨가 말하는 팩트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은 1cm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수평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수평인지 기울어진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도장이나 글자 부분이 있었든지 말할 수 없고 녹색 부분만 기억이 난다. 선거관리위원회 계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 부분만 기억난다면 그럼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기표도장을 찍은 유권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트백 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장기 투표지 천재장을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재건 표장에 참관했던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에게서 직접 들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규전은 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일까? 정규전은 왜 뻔한 거짓말을 세상에 확산시키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 자신의 완고함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세상에 유통시키는 것이 사악한 지심을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값을 좀 하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